이건만 이었으면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아파트 두 개를 놓치고 이 개 피곤한 성과 건물에서 이 개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내가 오늘 뽑기를 너무 잘못했는데 뽑기가 진짜 안되네 확실하게 뭐 수도 어디서 세는데요? 외부에요 외부 지금 여기 집주인이 계량기 근처를 파놨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고인게 있고 아니 어떻게 건물주가 땅을 파나? 모르겠어요 아니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렇게 땅 파는 사람들은? 아는 분이 있어서 같이 좀 파봤대요 그래서 배관이 지나가는 건 찾아 놨더라구요 배관이 뭔데? 배관 이거 스탠이에요 스탠 아 스탠은 아 개 편한데? 아 근데 스탠은 아 이거 골아픈데 그거? 내일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? 네네네 음 내가 허민 사장한테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스탠병원 상가 건물 스탠병원 마디마디 다 할 수 있는데 내일 바쁘냐? 네? 조금 바쁘지? 그래 바빠? 뭐 노원구에 뭐 급한 거 있다고 그러는데 할래 말래 아 내가 바쁜 가는데 왜 이러지? 뭐라고? 아냐아냐 하지마라 하지마 야 안 하는 게 좋겠다 느낌이.. 아 그래 느낌이 그렇다 아 내가 니 가지마라고 가지마래 아니 아니 나는 사과 합숙하도 잘하는데 아니 아니 근데 스탠베가 아닌 게 마음에 걸려 스탠베가 괜찮아? 스탠베가 뭐.. 아니지 아니 한 군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지 좀 느낌이 그래 아 일단 알았어요 연결시켜 주기도 그렇다 이 날 더운데 날은 덥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일찐 산압량였네요 야 다 휴가 갔나보다 차가 안 막힌다 웬일로 내가 전화번호 줬으니까 그 인테리어 없자 왜 전화해 왔다고 알겠어요 작업해야 된다고 빨리 저기 어 그리고 뭐 파는 거 있을 거야 한번 봐봐 이게 상가형이죠? 지하도 있다고? 물이 꽉 찼네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일단 수도 밑에서 무슨 소리 난다? 뭐야? 밑에서 뭐 물 털어놨어? 야 여기도 판네? 여기 정화조 있나보다 여기 식당이지 이렇게 많이 샌다고? 이거 엄청 많이 새는 건데? 땅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긴데? 물 세는 소리구만 아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지금 들리는 소리가 야 많이 새는 낄 때마다 근데 이것도 안 끼고 싶은데 아 전원 버튼이 없으니까 무조건 빼야 되잖아 전원 버튼만 있었으면 내가 이것도 안 빼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럴 땐 좋은데? 에어 구찌 설치했어? 아직 안 했어요 아 설치해 잠그고 야 여기서 소리가 쎄는 거야 바다 하면 은혜가 쉽게 될 수도 있어 컴플레이션 작은 걸로 하면 안 되고 내꺼 줄게 아니 두 개 걸고 에이 내꺼 줄게 버거서 어? 아니 괜찮아 이걸 걸어도 돼 어 그거 걸래? 걸려요 걸려요 내꺼 4만억짜리 컴플레이션 있잖아 아이씨 야 이 죽 떨어지겠네 아니 또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짜지네 아 열겠네 아 잠시도 멈추질 않아 여기 배관 터졌다 그랬잖아요 이거야? 야 가스 가스 버릇차 아 짜지마 아니 가스 삶지기 별로 소용도 없는데 뭐 해봐야 분명히 일로 나올 거고 아니 절로 절로 인사에 컴플레이션이 문제 생긴 거 같은데 야 컴플레이션 내꺼 꺼내 내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우 속 터져 빨리 스패널 가져와 나랑 같이 이럴때는 빨리빨리 해야돼 어? 절대 민기적거리면 안 된다고 내 성격 알면서 빨리빨리 해야지 여기 장사 해야 되는데 아 일단 가스만 먼저 넣으라고 그래 공기 묻지 말고 여기네 아 이쪽인 거 같은데 여기가 공기만 넣으라고 그래 골치 아프다 이거 잠서면 이거 이거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뭐 무조건 됐잖아 여기는 오히려 아니야 이렇게 귀로 소리가 들려도 힘들다고 이제 가스 삶이 뭐 대봐야 소용없고 그 소리 한번 들어봐봐 주방은 아닐까요? 주방은? 열고 들어봐봐 왜 문 닫아놨어 주방? 주방은 아닐 거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저기네 기울파 딱 뒤로 저기야 저기 됐고 이쪽 벽인 거 같아요 이거는 철거 하지 말고 일단은 이건 상황 봐서 어딜 파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잡석이 이걸 뽀개면 일이 더 쉽긴 쉬운데 근데 이거 아 나중에 오상복구가 힘들잖아 미안한데 짧은 거 좀 뾰족이 좀 갖다 줄래? 더 얼겠다 물결이 뭐야 물결이 뭐야 해봐 아이씨 허리 아파 영업해야 된다고? 야 이 난리통에 영업을 한다고? 빨리 문사장에 빨리 해 내가 이래서 내 상관없는 걸 싫어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아 이 난리통에 오전에 뭐 손님들이 있나? 아침부터 감자탕 먹으러 온 사람이 있어? 아침부터? 야 이걸로 파도 잘 안파져 그래 그냥 화려주라고 그래 한번 열어봐 왜 누구랑 누구랑 싸우고 있어? 저기 앉은마 어? 직원 왜? 영업을 못합니다 아씨 아 그럼 그냥 가? 오늘 못쓰면 오늘 처음에 아니니까 오늘 처음에 아니라고? 한 이틀 못썼어요 한 이틀? 아휴 그니까 빨리 불러야지 아휴 아 그럼 편집해가지고 들어봐봐 자기가 야 이틀 동안 장사를 못하게 하고 지금 3일째니까 화가 날 수 밖에 없지 아휴 그니까 이 말기암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아휴 답답한거야 이 깜도 안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막 성질을 도까놓고 나를 부르니까 내가 힘든거야 나는 첫방으로 안걸리잖아 항상 야 나가봐 아휴 아휴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식당 사모님이 지금 열받아서 지금 건물주 사모님하고 싸우고 계시다고 아 진짜? 그러니까 너무 아휴 빨리 빨리 전문가를 불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네 알았어요 네 네 소리가 나긴 나는데 지금 온 사방에 다 들리지 뭐 화장실을 파서 저쪽으로 가는게 나을지 지금 저길 계속 파야 될지 그게 고민이라 지금 너무 단단하고 깊어가지고 못살겠다 아주 아 전화도 많이 오고 아 탐지기 하나 사 어? 나한테 얘기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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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게 어? 내가 뭐 어떤걸 찾을 수 있어 자기 실력이 뭐 아 그래 여기 파지 말고 화장실을 파야 되겠다 여기 팠다가는 날 새겠는데 이것도 얼마나 파야 될까 아 이거 허민사장이 쓰던건데 망아졌다고 그랬는데 한번 내가 써봐야 되겠다 어디가 망아졌는지 뭐 단단하면 800으로 파야지 뭐 오늘 점심도 못 얻어먹겠다 여기 집에서 싸와가지고 보통은 식당 가면 얻어먹는데 이 물이 새가지고 식당으로 칼칼 나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어 대접이 달라졌을텐데 이 물이 식당으로 안 넘치고 다 바닥으로 사라지니까 지금 이러는거에요 여기 수도세 이제 폭탄 맞아 이제 수도세 한 100만원 나온다고요 야 800 줄래? 네 안되겠다 아 한세월 파야 될 것 같다 한세월 파야 될 것 같다 거기서 어 잠시만 뭐야 왜 이렇게 안 빠져 아이씨 왜 넣어놨지 방금 막걸리 아니 배반을 쫓아가려고 그래도 여기 철근이 있어 나 참 미치겠네 내가 보기전에 아 진짜 벽배관인가 보다 아 진작 빼볼걸 아 이러니 안나오는구나 옆으로 갔네 어디로 갔어요? 왼쪽으로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나는 이게 밑으로 갔을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저 메인하고 만났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더 파봐야 소용도 없다 아 진작에 빼볼걸 이쪽으로 갔다니까 소병기쪽으로 이쪽으로 안갔다고 나는 오른쪽으로 갔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골아프다 이거 여기까지가 화장실 바닥인거 같은데 빨간 벽돌 여기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아 답이 안나와요 진짜 내가 오늘 오라는데 와서 세금자나 됐는데 아 내가 여기로 오는게 아니었는데 확실하고 집안에서 가는거 다 놓치고 이게 뭔 개고생이야 아 작업 몇건도 안쪽 사장님 네 바쁘세요? 네 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뭐가 문제인데 둘이 하는거 아냐? 둘이 해도 소용없는게 아 소리는 귀로 들리는데 네 너무 단단해서 온격이 사장님 일 끝나면 전화주세요 네 오늘 우리 사장님 제자들 다 모이겠다 여기 근데 에이스 누스 사장도 오라 그랬는데 내가 준거 성공했는데 아파트 이것만이었으면 그거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아파트 두 개를 놓치고 이 개피고나 성가건물에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으니 내가 오늘 뽑기를 너무 잘못했는데 뽑기가 진짜 안되네 오늘 이걸로 한번 탐침 좀 해보고 다시는 내가 아 옥앤우스 하나 봐라 내가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고싶다 어 왔어? 네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너라도 성공해서 근데 내가 하고싶었는데 길이 크네요 장난 아니다 지금 아 답 안 나온다 겁나게 단단하다 이거 되려나 이거 길어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간신히 되네 네 간신히 되네 어디까지 뚫고 나오나 벌려오르는 거야 여길 팠잖아 그쵸 근데 내가 약간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팠으니까 결국은 아까 내 예상대로 여기가 올라왔으면 여기가 맞는데 여길 더 깊게 파야 되나 지금 물 생긴다 어 아 물 없었어요? 좀 더 파야 되겠다 여기 여기 벽 속에 있나? 지금 벽배관일 수 있죠 지금 그게 없네요 그 피트가 내가 벽을 파 볼까 내가 벽을 파 볼까 다시 가서 꼬리는 들리나요? 어떻게 아 저 귤이 들리잖아 지금 지금 튀어나온게 150이잖아 150에다가 200 아까 거기 50mm 나갔으니까 200 빼고 지금 이만큼 들어간 거네 벽이 야 벽 두께가 와 무려 360이야 지금 물 샌다고 예상되는 데가 400 460이니까 470이니까 내 예상에 배관이 있는 거리는 이 구멍에서 가로타면 안 되겠다 형님 아 잠깐만 가로타면 된지도 알아 이 구멍에서 최소 250mm 이상 지나서 이쪽을 파야 돼 250 250이라고 그랬지 최소 250 지나서 네 모서리 이쪽으로 모서리 쪽을 네 모서리 쪽을 파야 된다는 얘기네 배관을 찾아야 돼 아 진짜 너무 단단하다 인간적으로 와 야 이걸로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는 하지도 못해 800으로 파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걷어 낼래? 네네 분명히 이쯤일 것 같은데 바닥이 너무 단단해 인간적으로 여기가 소리가 더 큰 것 같다고? 가기는 네 지금 그냥 뒤로 들어왔을 때 근데 저기서 저기서 소리가 큰데? 여기 대관 일자로 그냥 갔어 여기 두 개 있어 아 있어요? 어 이 밑에 여기서 안 꺾어줬다고 아 답 안 나오네 진짜 이거 어떻게 되나 아 엄청나게 아직도 파네 빨리 교도해 줘야 되겠다 아 입맛도 없고 아 이 완전 개밥그릇인데 응? 맛있어 잠깐만 기다려 잠깐 아 밥이 별로 없다 자 불쌍한 생명 아유 참 천천히 먹어 야 야 그만해 그만 빨리 식당 와서 밥 먹으라고 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왜 파? 여기서 지금 김에 나오니까 아니 아까 나도 봤지 아니 아까는 나보고 화장실 파다 하자니 왜 다 여기로 와서 파고 있어 저기서는 안 파져 안 파지? 안 파지지? 여기 안 파지지? 일단 가서 밥 먹어 내가 갈라탐지 할 테니까 빨리 밥 먹으라고 빨리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여기 파고 있었구만 화장실 판게 아니고 야 이거 철근이야 수도 배관이 아니고 여기 파도 다 없는데 저 뒤에 있는데 저 정상에 모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밥 먹고 있으라고 생각 좀 해 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상가 누수 이거 왜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여러 사람 모여서 하는 거 보다 아파트 누수 두 건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그런 건 혼자서도 되는데 아니면 견적을 엄청나게 세게 넣어야 되는데 다시는 내가 이제 외부 누수 하나 봐라 아니면 견적이 훨씬 더 높아야 돼 몇 명이 달라붙은 거야 지금 좁아 터져가지고 한 사람씩밖에 작업도 못 하는데 문사장도 나한테 얘기하고 하지 저기선 저 밑에선 귀로 들리고 여기선 탐지기 되면 온 사방 다 들리고 아 그래가지고 아니 배관만 어떻게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? 빨라탐지기 지금 안 나와 아니 해봐도 어디로 가는 게 없어? 아 저 에어컨 좀 에어컨 안 꺼준데? 어? 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아 진짜 진짜 사람들 너무하네 다신 내가 이제 상가 건물 누수 오나 봐라 진짜 아 에어컨을 꺼줘야지 좀 아 내가 진짜 앞으로 내가 상가 누수 아우 뭐야 무슨 소리야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어? 뭐가 빵 타고 터졌어 뭐가 터졌나 본데? 호스 터진 거 아냐? 이런 싸구려 호스를 쓰니까 그렇지 이거 대성에서 준 거지 이거 어 제 거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에이씨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이게 제 거가 아니라서 그런지 야 내 거 내 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컴퓨터 꺼졌구만 이거 꺼놨어요 일부러 왜 이거 터져가지고 혹시나 아니 됐어 켜 켜놔야지 연결할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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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중요한 게 아니냐 다 와 그래 다 와 야 저거 꺼 환풍기 빨리 시끄러가지고 뭐 이거 뭐 있잖아 복잡해 아니 선풍기 이거 꺼 됐어요 사장님 껐어요 껐어요 형 직전에 하나 하라고 시백이 일단 그 조금 이상한 것인데요 우리 정상아님 나보다 더 성격 급하신대 일할 때 빨리빨리 알았어도 기어라 어? 네 빨리 내가 그랬지 항상 민기적벌이 만든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? 안 들어가고 있어요 빼놔 가지고 여기 터져가지고 아휴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이거 대성에서 대성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냐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아휴 자 내꺼 내꺼를 내꺼 내꺼에 에어워스 가지고 와 저거 놀까요 회장님 저기 당긴 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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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에어워스 들어가요 열까요? 네 비닐선이 문제니까 여기 가서 나온 거 나오면 잘라가지고 네 잘라버리고 저 아래에 뚫러가지고 저거다 쓰덤도 연결해 버리고 네 우애를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? 아 담지 마 괜히 힘 빼지 마 안 해도 돼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뭐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괜히 뭐 할 생각 하지 마 쓸데없는 짓이야 날도 오는데 힘 빼면 안 된다고 빨리빨리 좀 뛰어다녀야지 빨리 차 빼라는데 지금 아 문사랑도 너무 느긋해가지고 탈이야 저거 빨리 나와야지 아 진짜 돌겠다 나도 험인사장이 처음에는 한다고 하더니만 인간이 다시 나한테 넘겨가지고 왜 뒤가줄까? 그거 좀 풍부 스테이지 걸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걱정도 팔자 형 이래라 내가 시동키라고 여기 있습니까? 시원하지 에어컨 잘 고쳤네 내가 에어컨 고쳤잖아 이 또 아 또 돈 아 또 몇 십만원 드렸어 이 차에 에어컨 안 시원했어 봐라 야 아 얘 봐 3도만 엄청 시원하잖아 야 빵빵하게 쬐고 나가 뭐야 왜 이렇게 왜 왜 자꾸 밀고 들어와 그만 들어와 이거 왜 이래 문사장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받치고 우리 둘 다 병원에 누울까? 저번에 보니까 살짝 박았는데 뭐 뭐 1300만원 뭐 뭐 물어내라고 했단다 뭐 택시기사가 아주 사기로 돈 벌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큰일이야 우리나라 사이군 천국이야 사이군 전부 다 사형시켜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법이 손방망이라 가지고 엘버가 이렇게 들어갔을거 아니에요 여기 엘버가 어디까지 갔는지 파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파면 돼 여기 꼭 계속 파지마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희야 아 이런 이거 피나잖아 관심을 가져 관심 어떻게 내 차에 델벤드 있는데 필요없어요 그래 저번에 찍혔나봐 나랑 똑같네 나도 신경 안쓰는데 관심이 필요해 나는 왜 피 흘리고 그래 나 개고생하고 있어 지금 지울거 같아 아니야 지희가 나를 도와줘 내가 지희를 도와줘 해지 도와달라고 해 내가 찾을때도 없어 어 어 이거 하수도 바이프 어디로 간거야 아 PVC 바이프가 또 있어 아 돌겠네 형님 너 좁으니까 좀 뒤로 나와볼래 어 아니 저기 저 이사양보고 다물어 버리고 저 충전그라인더하고 절단석 하나 가져올래 철근 좀 잘라야 되니까 아 저기 박힌걸 빼내야 되잖아 아휴 이거 왜 박아넣으면 어떡해 아 철근사에 꼈구나 아휴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됐어 좀만 기다려 땡뻘 희얼 아 하수도바이쿠가 또 지나가 야 이거 이거 파는 것도 보통일 아닌데 아휴 아휴 여기도 있네 아휴 TVC 바이프가 계속 있어 이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안나 대체기 안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정리할게요 탐지기 다 집어넣고 죽을 것 같다 이것도 여기다 800은 네가 정리하고 앞에 분리 좀 해 그리고 내가 가스 탐지기 또 하나 어디 갔어? 여기 사장님 지금 나왔습니다 내가 아까 사장님 오신다고 했을 때 오시라고 할까 하다가 한 시간 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너무 지쳤어요 제가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완전히 녹초화되어서요 하시고 내일 아침에 봐요 내일 아침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 9시까지 갈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후설비사형을 사후설비사형 오시면 뭐 어떻게든 해결 나겠지 뭐 아니다 이제 여태까지 내가 외부 누수 해본 것 중에 여기가 제일 극악한데 좀 그럴 수가 있네요 아까 나는 막 형기증이 나더라고 땅을 좀 파고 나서 딱 일어나는데 죽을 것 같았어 누수 탐지는 운과 타이밍인데 다 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갈만한 것들 다 놓치고 어쩜 내가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냐 아 오늘 전화 온 거 겁나 많은데 내일 또 가야 되고 내가 원래 두 번 가는 일 없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손 털고 화장실 덮어주고 딴 사람 부르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려다가 서우사형까지 내가 오시라고 한 건데 아 오늘따라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아 전화하기도 막 겁나 전부 다 악성해 막 몇사람 다녀간 거 막 다 그런 것만 전화 오니까 나오면 안 되지 그래 기다려야지 형이 먼저 봐야지 먼저인데 그래? 얼굴 쳐다볼 겨를 리 없었어 아 죽을 것 같아 형 확실히 허밍권 500X는 고장 났더만 덜덜덜덜덜 하더만 얼마나 다운을 많이 받길래 그래 왜 이렇게 잘 고장내지 쓸데없는데 많이 파서 그런 거 아냐 조금만 파면 되는데 여기저기 파가지고 그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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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